솔라시또 솔라시또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또 솔라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로스 네르비온 넨세스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117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비아 FC의 라파미르 선수와 올리베르 또레스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마무 솔라라고 하는데요 혹시 마마무 아시나요? 네 칭고말로 정말 좋아요 세비아라는 팀에 대해서 한 분씩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롤라시아 나 한국에 몇 번째로 방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둘 다 둘째는 그전으로 인간적이 다 여전히 인원에 따르면 더 좋아 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린port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좋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국에 방문하실 수 있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전해보셨습니다. 저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점심에 공연할 수 있는지, 목적은 팀들고 하는지 기자가 준다. 저도 전부의 경험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을 파는 당국에 célle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의 하이트로 태어나서 첫 장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합니다. 이번에는 또 토트넘과 경기를 치르잖아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아주 큰 선수입니다. 이 년에 대해 보여줬습니다. 큰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도의 선수는, 그 정도의 선수는, 그 정도의 선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손흥민과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한다? 저는 손, 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심패틱, 하지만 정말 나쁘다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안 울지 마세요.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한국 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어떤 모습이 들어간 것 같아요. Welcome to X! issues all the time on the world are ning.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하는다를 가지고 있네요 한국에서 3일 정도 겪으셨는데 한 곳을 보려고 한 곳,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죠? 내일은 SAI의 villa에서 한 콘치트 그리고 한국에서 다들 concentrar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동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매우 리넷 radios과을 하고 왔습니다 라파 선수는 이곳은 한국의 음식이 있나요? 한국의 음식이 있나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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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 음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은? 웃기죠 진짜 너무 많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꼭 마마무 50 치즈 그리고 또 랩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프리 시즌 기간인데 이번 시즌에서 각자 개인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n pretemporada cargar la gasolina para llegar fuerte al inicio de temporada y durante la temporada pues competir contra mis compañeros para intentar jugar mucho y y así poder ayudar al equipo y que el objetivo pues sea el de siempre ganar y bueno y en la temporada pues en lo personal intentar mejorar lo que hice el año pasado que fue mi primer año en el Sevilla y ayudar a mis compañeros en lo que pueda y pelear con Oliver y si volvemos queremos ir a un concierto tuyo y poder escucharte en directo ¡Oh! ¡Para mis you! vale vale y ya después 50 entradas solo para tu concierto y a cambio te damos concierto concierto por el territorio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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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mi...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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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quilla! ¡Vamos mi Sevilla! 렘기 가요. 렘기 가요. 렘기 가요.